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지난 한 주가 어떤 분에게는 너무나 힘든 한 주였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너무나 바쁘게 정신없이 보냈던 한 주였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너무나 평안한 한 주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를 어떻게 보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그 삶의 방향성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턴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한국은 지난 몇 십년간 엄청난 교회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세계에서 2만 명이 넘는 대형교회가 한 나라에 30개가 넘는 교회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은 선교의 중심지 선교의 대국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정말로 이 한국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감동적으로 말을 합니다 한동안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특별한 은혜로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감격에 젖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이 교회의 엄청난 양적 부흥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지는 어쩌면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사실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진리보다 인본주의적인 자유주의 신학, 번영신학 그리고 잘못된 성령운동이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성령운동으로 인해서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몸집이 커질 대로 커진 교회들은 자신들이 쌓아놓은 재산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분쟁들이 일어나고 같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원수를 여기면서 몇 년 동안 법적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로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정말로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또 교회가 어떤 모습 위에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전서 2장 후반부에서는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령한 자들과 세상의 영을 받은 육에 속한 자들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보금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자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육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말한 후에 바울은 이제 이러한 영적인 원칙을 가지고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평가하고 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령한 자들을 대하듯이 이들을 대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육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겉으로 볼 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볼 때 정말로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나 싶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봐도 육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 신앙이 미성숙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신앙이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육에 속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교회를 몇 십 년 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육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판단의 실수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 사람을 권면하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지금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후자의 경우로 판단하고 이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모든 행동은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판단하고 바울은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아직 주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고 있고 이들은 밥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저주로 먹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을 이렇게 주 안에서 어린아이로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육에 속한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주의 백성으로 보고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을 영적으로 더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이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가 따르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팔을 나누고 분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시기와 분쟁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은 이어서 이들은 누구는 바울을 따른다고 하고 누구는 아볼로를 따른다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러한 너희의 모습이 육에 속한 사람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말하면서 바울은 굳이 베드로와 주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말하면서 자신의 귀한 사도의 선배인 베드로와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이 사람을 따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고린도교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준 사역자들입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주 안에서 너무나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동역자들이고 서로를 너무나 아끼고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처음에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은 바울이었지만 바울이 떠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그 복음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아볼로가 남아서 이들을 지키면서 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 본능적으로 누구누구는 바울을 따르고 누구누구는 아볼로를 따른다고 하면서 서로 상대파를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줍니다 고린도저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 두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너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너에게 물을 주었을 뿐이다 정작 너희 안에 그 복음의 씨가 자라고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도대체 너희가 지금 바울이냐 아볼로냐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유치하고 어리석은 행동인지 알고 있느냐 라고 지금 바울이 이들에게 책망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다 하나님께서 시키고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일한 것에 대한 상은 하나님께서 다 챙겨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고 있는 동역자일 뿐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밭지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이름이 왜 나오고 왜 우리를 각각 따른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알겠느냐라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교들에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이들에게 말하는 그 초점, 중심은 바로 이 모든 일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담애색에서 부르시고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 자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로 만드신 분은 누구신가요? 이 바울을 이끄시고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이곳 멀리 이방 땅 고린도 지역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고린도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바울에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시면서 바울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힘을 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로 모여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어디에도 바울과 아볼로는 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명확한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따르고 계신가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교회를 세운 일을 건축에 비유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한 일을 건축의 털을 닦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면서 또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그 교회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교회를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돌봐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의 기본이 되는 털을 닦은 일을 했고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터 위에 건축물을 세워야 하는 것으로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항상 교회의 털을 닦을 때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터가 교회의 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다 엘리아다 또 예레미야 같은 선자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지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당당하게 나서면서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의 명확한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심원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바요나 심원아 네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구나 네가 지금 한 그 대답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할금 그 대답을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 이름의 뜻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그 고백하는 자들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금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만 세워질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자신이 세운 교회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교회의 그 기초를 공격하고 허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조직적으로 권력을 이용하고 고도의 전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허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최근 몇 십 년 동안 이들이 사용한 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인본주의와 번영신학과 잘못된 성령운동을 기초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그 교회를 크게 성장시킵니다 이들은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이지만 그 교회는 너무나 성장했기 때문에 겉으로 너무나 크고 화려하고 부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기초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진짜 교회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들이 한국 여기저기에 너무나 난무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동안 한국교회의 기초를 허무는 전략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들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규모와 힘은 너무나 세상적으로 크고 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운 내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건축물들은 사실상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가정한 음부의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흉내내고 있는 잘못된 기초로 세워진 가짜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 허무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가지고 세워지기를 우리는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있는 교회인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